그리고 단위의 혼란스러움과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찾아가는 이유로 너무 잘 보여서 저는 너무 감올게 봤을때라고 했어요. 단위라는 유쾌하고 밝고 어떻게 보면 혼자 이렇게 텐션 높은 이런 헤이터를 하다보니까 시발에서 어떻게 귀여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바로 어떻게 왜 연상 불쌍하게 이런 반응들을 보여주는거면 보통 제가 처음 작품하고 이랬을땐 제가 저를 아는 분들이 제가 연기하느라고 보면 굉장히 못불라고 하셨었거든요. 아 못보겠어. 너 왜 상냥하고 이랬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저를 캐릭터로 봐주시는 반응들을 보니까 좀 뿌듯했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되겠군요. 뭔가 촬영하면서도 행복해요. 되게 즐겁고. 물론 다른 장품들도 하면서도 재밌고 분위기 너무 좋고 하는 그런 현장들이 다 했었지만 로맨스 이제 어떻게 보면 밝은 이런 역할을 맡으면서 하면서 어 뭔가 로맨스랑 장들을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드는데요. 100점 만점에 팀 점수 1,2,3. 100점. 아 뭐야. 예 알겠어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니 왜냐면 저는 이제 설명이 있어요. 아 설명이 필요하나요? 왜냐면 저희가 보여드린 건 이른의 이제 후반부에. 저는 이제 50점이라고 답을 하신 거 보면. 네. 뒤로 가면 가면 갈수록 점점 더. 그러니까 지금도 몰라 저는 제 생각에 득점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예. 근데 점점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이제 다리랑 연서의 케이크가 정말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좋은 배과라는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오늘. 감사합니다. 오늘. 오늘.